거대한 홍합밭을 이루고 있습니다. 홍합섬입니다 홍합섬 이거는 무슨 아니 양식장도 아니고 이렇게 큰 홍합 처음봐요 하나하나가 다 내 손바닥만 해 우와 오 마이 갓 홍합이 완전 진짜 어쩜 저렇게 커 어디 하나 따 볼까 아우 안 떨어져요 무슨 칼이 필요할 것 같아 아우 안 떨어져 엄청 큰데 아우 무슨 칼이 필요할 것 같아 안 떨어져 또 못 따겠어요 크기가 엄청 큰데 아우 쉽게 떨어질 것 같은데 쉽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아우 무슨 칼이 필요해 우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홍합국 끓여 먹을 수 있겠는데요 거대한 홍합밭을 놔두고 도착하려니까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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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